둘, 셋! 라이브 액션 팀! 안녕하세요, 알겠습니다. 오늘은? 뭐라고 하러 왔어요? 이터널 선생님의 뮤비 액션을 하러 왔어요. 그렇군요. 네, 저희 처음 봐요, 오늘.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럼 봅시다. 오진이 형 눌러주세요. 그럼 오진이 형, 눌러주세요. 데자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, 대작. 어, 대작. 데자부에 이어서 데작, 데자부. Make it loud. 오케이, 좋아요. 잘 시작했다. 우리 소리 조금만 키울까요? 어, 그래. 조금만, 조금만 키울까요? 나 너무... 오, 뭐야? 여기가 이런 데였어. 너무 키면 안 돼요. 됐어, 됐어. 오케이. 지하세계. 색감 진짜 이뻐. 오, 잘생기게나보다. 와, 예쁘다. 반응이 뭐야? 잠깐만, 반응이 뭐야? 되게 예쁘다. 오, 테이스 형. 오, 최상까지 찍어. 오, 하늘색. 오, 하늘색. 진짜 이뻐. 진짜 잘 나왔는데, 민기? 아, 이거 약간 얼굴 비누다. 오, 그런가 보다. 야, 민기 형 여기 잘 나왔다. 에이. 좋다. 근데 되게 뽀뽀가 많이 들어왔다. 이때 뒤에 원래 비 오지 않았어요? 맞아요. 아니, 근데 우리 지금까지의 뮤비에 비해서 얼굴이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고 화롭게, 얼빡으로 나오는 게. 야, 근데 좀 잘생김을 어필하기 위한. 야, 잘생겼다. 오, 우리 시아 친구들. 야, 잘생겼어. 우와, 이거 티저 나온 거네. 근데 얘는 잘생겼네, 얘도. 잘생겼네, 얘도. 매력있다, 얘. 좋다. 매력있다? 아, 매력있는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? 남에서 축구하는. 야, 근데. 귀엽다. 우리가 찍은 지 좀 되다 보니까 신기해, 새로운 거 같아. 맞아. 맞아. 오, 차도 탔어. 와, 뭐 성형이 차도 탔어. 성형이 약간 라라핸드 느낌 나지 않아요? 성형이 저 첫째 날에 첫 신 아니었어요? 맞아요. 첫째 날 첫 신. 웨이브 때가 연락된다. 웨이브에서 첫 탔어. 안무 잘 맞아. 어, 형이 귀여워. 어, 어이구? 나 이거 너무 좋아. 메롱있죠? 우리 형이 메롱있죠? 어, 뭐야. 끌려간다. 오, 나로와. 어, 귀여워. 귀엽다. 진짜 힘들었겠다. 귀여워. 진짜 열심히 찍었어. 아, 응. 오, 오, 오. 야, 옹준 커턴 줄 몰랐다. 다행히 먹었냐? 다행히 먹었다. 어, 형이 다행히 먹어.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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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. 아이고,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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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. 참고로 저 눈은 CD가 아닙니다. 네. 진짜 프리임이 많다. 오우. 나 저거 찍으려고 되게 열심히 해서. 어, 근데. 나랑 영상이랑 달리기하죠? 오우. 오! 신기하다. 아, 정말 잘생겼다. 아, 여기에서 나왔던 건가? 어, 정말 잘생겼다. 아, 이거 알지 또. 아 저기 배경이 저러구나 테니스장 네 테니스장 야 유노 테니스 테니스장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른 데 같아 테니스장이 진짜 예쁜 거 같아 야 눈 내리네 이게 계절감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약간 스토리가 있죠 오! 유노! 정말 이런 느낌이구나 겨울이 됐어 이제 여름이야 오! 아 재밌다 다 끄다 먹은 거구나 보시는 재미가 있겠다 색감이 예뻐대 색감이 야 눈 나와 야 눈 나와 윤이 맞다 윤이 왜 속어 쐈어 쐈어? 어 쐈어 귀엽다 오! 나오는데 이거 나왔다 아 근데 안무도 국무도 들어가고 오! 귀여워 오!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저거 내가 눌러버렸다 색깔이 되게 예쁘네 팬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재밌네 팬분들 진짜 좋아야 되겠다 오! 대망의 오! 엔딩 이번에도 끝나고 뭐 있나? 아 뒤에 남아있네요 있어 있어 아 귀여운 거 넣었네 끝났는데요? 끝났는데요? 형님 뭐예요? 안녕! 나오잖아 나오잖아 오 형아 산아 뭐야? 신기하다 내가 오 형이 날개 해줬어 우리 같이 손을 이렇게 잡은 거야 나랑 산이랑 손을 맞잡는 거야 얘가 날려면 내 손을 잡아야 돼 아 나도 잡을 뻔 했었는데 뭔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 일단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 얼굴이 많이 나오죠 또 국무도 있어 우리끼리도 되게 즐거워 보여 맞아 즐겁게 했어 즐겁게 했어 좋네요 그리고 사계절을 답안 아 그쵸 그게 중요하죠 계절이 바뀌는 거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히트지였습니다 둘 셋 엠엑소 팀 감사합니다 안녕 터널 선샤이